제주도 성산읍 준치 반건조 오징어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 산지직발송 제주도 성산읍 준치 반건조 오징어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일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도 성산읍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제주도 준치 반건조 오징어 준치란 한치와 오징어 중간이라 하여 준치라고 불리다가 준치로 불리게 되었으며 식감 또한 한치에 견줄 만큼 부드러운 반건조 오징어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징어 껍질을 남김없이 싹 제거하여 해품과 햇살에 말려 작업하십니다. 그렇기에 질긴 식감 없이 부드럽고 드셔보신 분들께서 한치인 줄 아실 만큼 맛있는 제주도 준치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판매하는 준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특대 사이즈로 총길이 50cm 이상 몸통끼리만 30cm입니다. 보통 준치 특대라 하면 몸통끼리 22에서 3cm 정도 되는 상품을 6만원 이상에 판매합니다. 두께도 얇아 중량도 얼마 안될 뿐 덜어 식감 또한 차이가 납니다. 비교를 위해 여기저기에서 먹어봤지만 크기, 두께, 맛, 가격 모든 면에서 저희 준치 오징어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껍질 하나 없는 부드러운 준치 오징어 구이입니다. 두께 보세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쫄깃하지만 부드러운 식감으로 아이들은 간식으로 어른들에게는 술안주로 안성맞춤입니다. 에어프라이기로 간단하게 조리해 드셔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준치 오징어에 한 잔 어떠세요? 어디에도 없다. 최고의 퀄리티 상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준치 오징어 몸통길이 30cm 총길이 50cm 이상 택포 가격 5마리 6만원 10마리 9만원 포장 및 배송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 아이스박스에 포장되어 발송합니다. 보관 방법 택배 수령 후 1에서 2마리씩 소분하여 지퍼백이나 비닐백에 담아 냉동보관을 추천드립니다. 산지직발송 제주도 성산읍 준치 반건조 오징어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문에 1533- ? 한글자막 by 한효정